오늘은 어머니 제가 작가 작곡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올해 30년이 돼서 제가 가슴속에서 불렀던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 어마어마합니다 고재 강아제 고마워 무슨 고마워 그 극 시위문문이 무엇이 그리도 하도 그렇게 가슴하도 맘사랑 영원하죽 어린 애시같이 살라도 시위문문이 무엇이 그리도 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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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는 분 멀고 또한 그 여행길 이 동안 보고 가시는 분이 나의 얼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